자 이 사주는 원래는 내가 일부 종사가 조금 힘들고 아니면은 밖에 여자를 두던 이래야 되는 사주가 원래는 맞아요 그리고 내가 직업을 잡더라도 많이 조금 돌아다니는 거 출장이 좀 있고 뭔가 기술직이고 이러한 일을 하셔야 된다라고 보인다 자 지금 무언가 정리를 할 게 분명히 나는 있다고 보이거든 사람 정리가 됐던 정리를 하고 뭔가 차근히 풀어가야 될 일이 있는데 아빠 같은 경우에는 사람이 나름 좋다는 얘기가 나와 되게 냉정하신 분 아니라고 얘기 나오거든 어떠셔? 뭐 주변 사람들이 좀 착하다고는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착하다고는 얘기를 들었는데 근데 이때까지 살아보니까 우리가 인생이라고 그러죠 인생이 막 잘 풀린 것도 아니고 너무 이렇게 많이 막힌 것 같아요 잘 풀리지도 않고 뭐 사소한 일에도 내 얘기를 하면은 내 의견이 수렴 되지도 않고 많이 무시되고 뭐 이게 인복이 없어서 그런가 이게 그거는 있어 이제 사주 같은 것도 있고 구근이라는 것도 있고 내가 돈을 벌어도 이 시기에는 좀 빠져야 돼요 하는 시기가 있고 그리고 이 시기에는 조금 무언가 좀 모아지네요 근데 그게 아직 돈이 뭐 또 쓸 일이 또 생겨버리고 근데 이 사주에는 돈이 완전 씨가 말라요 이 사주는 솔직히 아니에요 완전 씨가 말라는 사주가 아니라 아직 그냥 내가 뭔가 꽉 찬 물을 못 만났을 뿐이다 자 무언가 내가 일을 하고 있다고 하면은 그게 52, 53에 무언가 내가 조금 운이 트고 돈을 모일 수 있는 기회들은 분명히 있다라고 보여요 근데 본인 같은 경우도 사람을 잘못 만나면은 사기당할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투자나 이런 쪽은 좋지 않단 말이지 그냥 부지런히 내가 움직여서 정말 모아야 되는 그런 근데 아빠가 굉장히 머리가 아주 비상한 사람이었으면은 약아 빠지고 이랬으면은 돈을 분명히 쥐었을 거야 약아 빠지지 못했어 또 이런 일하는 쪽으로도 내가 하나 더 하면 더 했지 남 시키는 거 솔직히 싫어 내가 부지런 떨고 약지 못해서 내가 쥐어야 될 것들이 흘러나간 경이지 그렇게 따지면 근데 지금 기회가 들어오는 거는 52, 53에는 큰 변화보다는 무언가 돈을 내가 조금은 모을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기회가 옵니다 라고 얘기가 나오는데 그때에도 예를 들어서 그 기회를 놓치거나 이건 사람의 문제이기도 해요 똑같은 운기가 들어오더라도 이게 어떤 사람은 그 운을 꽉 잡아 근데 어떤 사람은 또 그렇게 그냥 흘려보내 이것도 차이가 있거든 기회는 어느 누구한테나 다 있기는 있어요 근데 아빠가 그동안 이 사주는 절대 돈이 없어라는 사주는 아닌데 조금 더 약았으면 어땠을까 이런 안타까움들이 많이 생기는데 약지 못한 거는 난 그거 천성이라고 보거든 저는 이제 남한테 그나마 희생해주고 배려도 많이 해준다고는 생각했는데 남들은 나한테 그렇게 안 해주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해주는 아주 큰 것도 아니고 사실상 그래도 얘기를 하면 그게 잘 성사가 안 되더라고요 남들한테 이게 굉장히 인덕이 있는 사주는 아니기 때문에 내가 내 거를 먼저 챙겨야 돼요 원래는 내 거 열 개를 벌었으면 적어도 여덟 개 아홉 개는 내 거로 쟁여놓고 하나만 나눠야지 하는데 아빠는 그렇지가 못해 그래서 힘들었나요 그게 그런 것 때문에 그렇지 그런 이제 성격적인 부분 타고난 어떤 부분 왜냐하면 원래는 지금 이 세상을 타락을 나면 내 거 나를 먼저 생각해서 내 거를 먼저 냉겨놓는 게 맞는 거예요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그런다고요 그런 건 왜 그런 거죠 연근 그거 알고 계세요 이게 남자의 갱년기라는 것도 확실히 있거든요 그냥 어떤 그런 감정 기복 그리고 일이 만약에 잘 풀려도 짜증이 나는 경우도 있어 내가 봤을 때에는 아 무언가 좀 남자적인 갱년기가 분명히 조금 오고 계시구나 라고 보여져 이게 뭐 조상적인 굉장한 문제라거나 우리 쪽에서 보는 그런 문제들은 아니라고 보여지거든요 근데 다행인 거는 내년 내후년에는 그래도 내가 뭔가 돈을 줄 수 있는 기회들이나 이런 거는 들어온다고 하니 그거 제가 느낄 수 있을까요? 그거 기회가 온다 그러면 그 전에는 이제 그걸 우리들이 이제 기회가 들어올 때 약간 교훈기가 먼저 시작이 될 수가 있는데 교훈기의 특징들은 분명히 있어요 주위에 사람이 변해요 또는 뭐 가벼운 사고가 나요 등등 여러 특징들이 있기는 있는데 그걸 모르겠다 하면은 그냥 1년에 점 한번 정월쯤에 그렇게 보시면 되지 뭐 점집은 꼭 뭐 부적을 쓰세요 뭐 하세요 이러려고 오는 데가 아니라 나쁜 것들이 있으면 피해가세요 그것부터 먼저 하세요 왜냐 좋은 기회들은 사람이 멍청하면 그거 못 받아 먹더라고 그래서 그건 좀 변해 근데 안 좋은 일을 피해가라는 것들은 일관성이 조금 있더라고 그래서 원래는 나쁜 것들을 막아가고 제쳐가고 이게 먼저에요 원래는 이런 점집이 있는 이유는 전 또 결혼도 하고 이제 우리 가족도 그렇게 한데 지 사람하고 또 참 소망 소망하거든요 사이가 이렇게 아니 이 나이 되셨으면은 집사람이랑 굉장히 사이가 좋아야 된다고 생각해? 보통 이 나이 되셔서 오시는 분들은 다 각방 쓰셔 근데 그거는 나는 뭐가 소원해지는 게 그냥 하기 나름이라고 생각해 내가 표현을 한 번 더 하면 저쪽에서 좋은 표현이 오는 거고 내가 말 한 번 더 걸면 저쪽에서도 말이 한 번 나오는 거고 근데 내가 피곤해서 쉬는 날에는 무조건 쉬고만 씻고 많이 돌아다니는 직업을 가지고 있고 이러면 말할 기회도 별로 없고 소원해지고 서먹해지고 그게 난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하거든 근데 쉬는 날 그 단 하루 이틀 이라도 다정할 수 있는 거잖아요 내가 저 사람한테 뭘 바랄 게 아니라 내가 먼저 다정하면 되거든 근데 내가 그렇게 다정한 사람이 아니라서 내가 내 자신을 봐도 그건 아빠 문제지 남자들은 살갖게 막 이렇게 자기야 이러면 좋게 하는 거 같은데 이래저래 안에 들어가도 별로 재미가 없고 안 좋은 얘기지만은 다른 사람을 또 만나봐야 되나 하는 생각도 해봤어요 근데 아빠 사주에는 나는 일부 종사를 했다는 게 참 특이해 밖에 여자가 있든 해야 돼요 아빠도 여전없어요 근데 올해는 내가 봤을 때 여자도 들어올 수 있는 확률이 커 아빠가 지금 이런 말을 해서가 아니라 이거 절대 일부 종사 사주가 아니야 그냥 서로 무언가는 조금 노력을 하고 내가 밖에 많이 나가 있는 직업이라면 그걸로 조금 땜을 하고 가셨기 때문이지 맨날 예를 들어서 붙어있고 했다 그러면은 쌈박질을 하고 뭐하고 사내 죽네 사내 이래가지고 도장은 찍지 않더라도 밖에 여자를 뜨던 일부 종사를 못 하던 그래야 되는 사주가 원래 맞아요 그 생각이 최근에 자꾸 들더라 그냥 친구들이랑 술을 한잔 드시던 좋은 노래방을 가시던 그게 차라리 나으실 거예요 아빠도 사람이 착해서 한 번 빠지면 또 푹 빠지거든 근데 이쪽에서 채워주지 못하는 걸 저쪽에서 채워줘 그럼 이쪽으로 당연히 관심이 갈 수밖에 없지 근데 아빠가 말대로 어? 옳지 못한 건 알고 있어요 옳지 못한 건 처음부터 시작을 안 하면 돼요 근데 그냥 요 나이대 쯤에 느끼는 남자분들이 느끼는 그런 감정들 같아 나는 호르몬의 문제도 있는 거예요 따지고 보면은 뭔가 자극적인 거 기분 좋은 거를 도파민을 찾게 되어 있고 내 인생이 무료하고 근데 잘 생각을 해보셔 어느 인생이 무료하지 않을까 나는 지금 나이가 40대더라도 내 인생도 참 무료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나도 딱딱 정해져 있어 아빠 기도 아니면은 일 나가는 거 아니면 손님 보는 거 또 나 같은 경우도 되게 집순이어가지고 집에 있는 걸 되게 좋아해 밖에 잘 안 나가 진짜 친구들 안 만난 것도 한 4년 동안도 안 만나봤어 그 동네에서 고립돼서 아예 나가본 적도 없어 그 동네만 조금 뭐 장보러 돌아다니고 이랬지 근데 참 어느 날은 내가 왜 이러고 살아야 돼? 아 이렇게 살지 말아야지 라는 생각도 드는데 이렇게 살지 않으면 어떻게 살 건데? 지금 당장 유의를 가질 수 있는 거는 뭐 술이 됐던 여자든 남자든 갑자기 내 인생에 들어와서 충격요법을 줄 수 있는 거 웃음을 줄 수 있는 건 그런 거 밖에 없거든 근데 나 또한 기혼자이기 때문에 내가 그런 걸 왜 해야 돼? 라는 생각도 들고 그래서 예전에 어머니하고 통화를 가끔 하거든요 어머니 이제 부산에 계시고 원래 부산에 이제 고향이 하면 예전에 하도 내가 어려운 얘기를 많이 하니까 원래 얘기를 하면 안 되는데 근데 어떻게 하더라도 이 얘기가 된 거예요 우리 가정사 얘기를 그래서 어머니가 하는 말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정리하고 내려와라 그러더라고 이혼하라는 얘기지 그래서 내려와라 아 아니다 좀 더 있어봐라 그래서 애들도 다 컸는데 뭐 이제 뭐 이제 뭐 하면 뭐 하겠냐 우리가 알아서 할게 그냥 하고 해오고 절대 아빠가 혼자는 사는 사주가 아니에요 이혼을 하시더라도 여자는 생겨요 뭐래 일부 종사 사주가 절대 아니라고 그랬잖아 네 부부는 누구나 위기는 와 어떤 사이든 사이가 좋을 때가 있고 조금 떨어져야 될 벽을 쳐야 될 그런 시기가 오기는 하는데 자 이혼수나 이런 것들이 이별수가 아무리 들어왔다고 한들 다 이혼하고 살지는 않아요 그냥 나의 선택인 거지 근데 아빠 사주에는 일부 종사가 안 되어 사주도 들어있고 여자가 있어야 되어 사주도 들어있단 말이야 그 사주를 어떻게 끌고 가실지는 아빠의 선택인 거예요 나는 솔직히 마음은 이제 그런데 그래도 끝까지 가려고 나는 난 지키고 싶거든 솔직히 그럼 지키시면 되지 그래서 이 사람하고 자주 만나면 뭐 이렇게 말사통도 하고 또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웬만한 우리가 말을 많이 안 해 어쨌든 올해에는 이별수는 분명히 약간씩 더 들어오기도 하고 새로운 분이 들어설 그러한 이제 기회들도 무언가 있는 것 같으니 그거는 이제 본인의 선택인 거예요 6,7월달에 사고 사고 차 조심하고 사랑 조심도 할 게 있나요 제가 사람은 늘 조심해야 돼 왜냐하면 아빠 사주 자체의 천성이 내 거 먼저 챙겨요 나 나쁜 사람 이거 아니잖아 야가서 이거 아니잖아 노인 응 2,3